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구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합세 중에 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폴레시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폴레시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해 길라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해 베들레헴에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수블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수블론 사람 엘론이 죽음해 수블론 땅 아야론에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레레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의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레레 아들 압돈이 죽음해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입다를 부르셨어요 이 입다가 그 이름의 뜻처럼 그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쓰임 받기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셔서 그를 부르셔서 그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면 이 입다는 정말 담대하게 암몬 앞에 가서 담대하게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쳐요 그런데 어제 마지막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노래로 그의 인생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애국하는 눈물의 노래로 끝이 납니다 11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이 막 충만하여서 암몬족속을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신다면 서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런데 그가 전쟁을 다 승리하고 정말 노래하면서 창가를 부르면서 나와야 하는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그의 무남동료 외동딸이었어요 춤추며 소고 치며 아빠를 맞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신의 잘못된 소원으로 인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 입다 모순 투성이었던 그 삶이 마지막 끝내는 또 다른 모순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입다가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강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재능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도 했는데 또 자신의 잘못된 소원으로 인하여서 딸을 보내야 하는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에 애곡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의 노래로 끝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입다 앞에 또 다른 위기가 또 찾아와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상대해야 하는 적이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동족이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이따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리라 하니 에브라임 자손은 참 이상한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때 보면 기도원이 미디안을 쳤을 때 사사기 8장 말씀 보면 똑같은 이유로 찾아가서 항의를 해요 왜 너희가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집화가 굉장히 컸던 집화였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아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암몬으로부터 지켜준 은인이었죠 입다는 거의 20년 가까이 암몬으로부터 압제를 당했는데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축전을 보내고 같이 축하해주고 고맙다 말해야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공갈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협박을 합니다 너희 딸이 불타 죽었듯이 너와 너의 온 가족을 죽이겠다 이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를 부르지 아니었느냐 왜 함께 가지 아니었느냐 반드시 내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의 이런 교만한 공치사가 이번에는 근데 통하지를 않습니다 기도원과 입다가 좀 달라요 기도원은 그들을 막 설득했거든요 근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입다는 딸의 죽음에 대한 그런 한을 풀기라도 하듯 이 에브라임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을 치는 오늘 방법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입다가 에브라임을 치는 방법이 6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길라 사람들 입다 군대가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요단강 나루턱을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 지나간다 누가 도망가느라고 지나간다 하면 십볼렛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발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볼렛이라고 발음할 때 쉬, 볼렛, 쉿볼렛 하면 사는 거예요 아마 사투리였던 것 같아요 이 십볼렛이라는 뜻이 곡식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쌀 해보라는 거예요 쌀 하면 살고 살 하면 죽는 그러니까 이런 발음이에요 발음 발음 하나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십볼렛 시작 그래서 반은 죽은 거예요 지금 발음 하나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 황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인하여서 그날 에브라임 집하 4만 2천명이 죽습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도 하셨지만 그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과 족속도로 심판하기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시대였고 자기 소견도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심판하시고 역사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투성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네가 마지막 순간에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날이 너도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알쏭달쏭하여서 정말 헤매이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도무지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린 모두가 다 죽고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도 이와 같이 황당하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삶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같아 보여요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십볼렛인지 십볼렛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다 맞춰지고 우리 영혼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고 영혼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발음 하나 잘못해서 죽는 것 참 우습게 참 말도 안 되게 비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 믿음 하나 잘못 가지면 우리도 동일하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마태복음 24장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지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죽는 때, 죽는 날을 하나님은 모르게 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마지막 때를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때가 몇월 몇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바로 전날까지 죄 짓고 있다가 바로 한 시간 전에 회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르게 하셨다는 것은 매일같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주님 앞에 가서 황당한 일이 진짜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사실 이야기도 재밌지만 이 있다 이야기가 참 재밌죠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드라마 찍어도 될 것 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장사되었더랍니다 그런 있다도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사사 중에서 가장 짧은 시기를 통치하고 6년 동안 통치하고 이 길라왓 사람 입다도 길라왓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장사처럼 쓰임받아도 장사됩니다 8절 보면 그 뒤를 이은 베들렘의 입산이 있는데 이 입산은 지연하다 머물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도 죽음을 그 생명을 지연하거나 머물지 못하고 7년 다스리고 그 베들렘 땅 태어난 그 땅에서 장사되었더라 11절 말씀 보면 수블론 사람 엘론이 나옵니다 이 상수리 나무 숲이라는 뜻인데 수블론 땅 아야론에서 장사됩니다 11절 마지막에 비라돈 사람 힐레르의 아들 압도는 일하다 경작하다 이런 뜻인데 그는 8년 쓰임받았어요 8년 쓰임받고 그도 그 땅에서 경작을 다 마치고 비라돈에서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 장사될 것입니다 그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장사되었더라 장사되었더라 어디 어디에 장사되었더라 어디에서 우리가 장사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장사되셔야 합니까 인생을 어디에서 마치셔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품에서 우리는 장사되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이 올 겁니다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사되는 일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붙으셔야 할 분은 누구실까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더라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 그분을 붙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에 제천에서 큰 화제가 있었습니다 스포츠센터 스파에서 9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전소되고 29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았어요 제가 제천토박입니다 제가 고향이 제천이라서 정말 그 소식을 듣는데 마음 아픈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황당한 사건이었죠 공부를 정말 잘해가지고 수시로 대학을 합격하고 대학 갈 준비한다고 운동하러 간 거예요 딸이 고3짜리 아이예요 그 자리에서 거기서 숨졌어요 그 아버지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불타는 건물을 보면서 울었던 장면이 뉴스에도 나왔어요 제가 혹시나 했는데 저희 누나의 친구의 딸이었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딸이 잃은 그 마음 한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같이 운동을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열심히 건강관리 하겠다고 불이 났습니다 두 부부가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 중간에 많은 여자분들이 허둥지둥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을 먼저 내보내러 나 당신 나가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 도왔어요 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밖을 나가보니까 그 아내가 나오지 못한 거예요 자신은 살고 그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고 아픈 이야기지만 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죽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답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오늘 다 장사된다는 거예요 다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픔으로 끝났던 그 입다의 노래가 아마 입다도 그렇게 슬픔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비로소 이해했을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왜 딸이 죽었어야 했는지 여러분 이 땅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손 놓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면 됐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순간 다른 어떤 누구가 이야기하고 흔들어도 주님 손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7절 말씀 붙들고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 되었더라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부터 내가 주님의 손 놓지 않고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품에서 내 삶의 모든 인생을 마치게 하여 주소서 다른 것 을지하던 것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의 품 안에서 삶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우리가 또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당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성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그 앞에서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인 아버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무슨 복을 누렸던 어떤 고통이 있었던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 유일한 분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당황스럽게 황당하게 인생을 마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절대로 주님 손 놓지 않냐고 아버지 주님 손 붙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가족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약속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아버지 우리 가정에게도 분명하게 선포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로 내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약 땅 양지바른 곳에 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아버지 삶을 반드시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견나가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아버지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을 아버지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복음의 능력이 되어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셔서